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니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. 다신 이론부탁 안 할게요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넌 시어머니 말에 대답도 안 하니? 어머니... 저... 너무 어지러워... 어머 어머 이거 왜 이래 왜 이래? 여보 천수야! 이게 왜 이래 정말? 어머머... 천수야! 이게 무슨 시야! 아리야! 정신 차려 정신 차려! 왜 그래? 아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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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!